가정상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리유니언이죠 네 맞아요 새해 또 네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새해 첫 번째 가정상담 시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새해 어떤 메시지를 박사님께서 주실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2022년 새해 첫 방송인 만큼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항상 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더 풍성한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깜깜한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빛이라고 명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어두운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 문제가 아니라 빛이라고 명명받은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어두운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빛된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정말 자신이 빛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존재 가치를 높이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새해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런 사명감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오인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또 히즈 유니버시티의 새로운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아주 어려운 그런 한 해였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위기가 돼서 어크리테이션이라는 마지막 학교 완성의 산을 무사히 넘긴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무상학교 즉 투이션 등록금 받지 않는 클라스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응답인지 오히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한 해가 됐고요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정말 저희가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한 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그런 한 해였고 새해에도 또 더 큰 힘찬 그런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변화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간증이 이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저도 지난 작년에 코로나로 병을 앓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병을 앓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잘 무사히 지나갔고 또 이제 백신도 2차 다 접종하고 그래서 저희 새해가 되자면 저는 3차 접종을 떠 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랬더니 3차가 저를 막 무섭게 정말 온몸에 쑤시고 아픈 그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후유증이 있어서 오늘 생방송인데 어쩌나 하고 기도했는데 잘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무상학교가 점점 번창해지면서 저희가 학교 전체의 문화가 달라져요 우선 직원들도 다 함께 모이는 회의를 못하다가 다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 이 건물이라는 자체가 별 공간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괜히 유지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또 건물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이상하게 아주 이렇게 나빠지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온기가 있어야 건물도 살아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페이스를 줄여서 그 대신 로케이션이 좋은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은 이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저희가 리버사이드 카운티였으니까 코로나였으니까 그리고 맨날 코로나 그러면 저희는 옛날에 코로나 그러면 우리 학교가 왕관이야 빛나 이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요새 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러니까 우리 학교가 무슨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년 동안 코로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는 작지만 위치가 편한 학생들이 오더라도 잘 이렇게 많이 모이진 않으니까 공간이 작지만 아늑하고 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말 가정과 같은 그런 캠퍼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멀어서 좀 공부하기를 주저하셨던 분들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네 그걸 생각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건 어차피 넓은 장소 제가 호텔을 빌려서 인텐시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사람을 만약에 한꺼번에 저희가 다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그냥 한 2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클라스가 있고 또 도서실도 막 옛날에는 공간을 많이 자주 해서 책을 쫙 늘어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자도서실 그래서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다 리서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도 다 자기 연구실에 뭐 회의실이 다 필요 없어졌고 그러니까 공간이 한 반 이상 줄어요 그러면 유지비도 절약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걸 잘 활용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새해에 많은 계획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오렌지 카운티와 또 LA 지역 정말 많은 한인분들이 공부하셔서 훌륭한 크리스천 가정 사역자로서 좀 많이들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무상학교가 열게 되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저희한테 들어와서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저희도 막 더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군데서 오신 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동안 지내온 얘기도 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논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아주 저희는 가슴 벅찬 그런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 풍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재정비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사실 재정비할 필요가 꼭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먼저 우리 신체 구조부터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생활습관이라든가 또 우리의 가치관 그다음에 사람들 연결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꼭 이렇게 만나서 옛날에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이래야 만남이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전화라든가 줌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으로 맞아요 가정여비도 막 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가족들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편한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연구하는 창의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몸이나 우리 주님 제일이 맛있다 얼마 남았어 서로 위로하고 그래요 정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맞아요 힘이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재정비하는 게 꼭 새해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우리는 또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가정으로 재정비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새해에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가족끼리도 박사님 잘 못 모이잖아요 그렇죠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어떤 때는 그냥 핑계삼아 그걸 핑계삼아 그냥 소홀해질 수 있는 그냥 어차피 바쁘고 그러다가 마음에 불편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의뢰 무슨 모임이라든가 행사 같은 거를 안 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커넥션을 할 수 있나 소통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나기 어려우면 또 마음도 멀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저희는 가족끼리 그거를 단톡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체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 방이 열리니까 저희가 지금 열 몇 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들 제가 자녀가 넷이니까 손주들 여섯 가지 해서 이렇게 열 명이 넘는 가족들이 단톡방이라는 카톡방을 열어서 글로 뭐 생일은 다 거기서 서로 축하하고 또 누가 아프면 아프다 거기서 다 소식 전하고 오히려 훨씬 뭐 그냥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일시적으로 쫙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소식도 전하고 축하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감사도 나누고 굉장히 그게 우리를 더 이렇게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매체가 돼버렸어요 어느 틈에 그게 습관이 돼서 누구나 다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이런 것도 다 거기다 올리고 그리고 더 좋은 글귀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주들하고는 잘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성탄절 생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어떤 새로운 소식도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제가 그러한 올림은 소녀들까지 쫙 거기다가 같이 올려줘요 그러니까 3세대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 야 참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도 있고 더 친밀해졌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럼 오히려 그런 전자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냥 금방 순식간에 이제 저희 딸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시카고에 있고 저희 두 아들이 여기 LA 지역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한 번 모이려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못 모이고 그렇죠 사촌끼리도 만나는 게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야 많이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일 5분까지 생일만 한 바퀴 돌아도 1년에 한 달에 한 번은 소통이 되고 또 누가 아프다 누가 학교를 입학한다 교회를 어떻게 한다 이런 사역이 시작됐다 이런 모든 소식들을 그냥 그 몇 분 사이에 그냥 착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착착착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나누고 또 요즘 제가 이모티콘 사용하는 게 재밌어서 참 신기해요 길만 안 쓰고 그냥 한 두 갈만 딱 올려도 서로 함께 굳게 되고 재미있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 소통이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매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자주 못 모이니까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말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오히려 더 친밀한 소통이 가능한 또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감정까지 나누는 그런 어떤 매체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모티콘을 누가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박수를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또 한국에 있는 가족하고는 더 연락을 오히려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비용도 안 들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 또 이런 방법을 기계를 통해서 활용하게 하시네 막 이런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가족관계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죠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핑계로 해서 자주 못 봐서 소원해졌다 이런 건 정말 핑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사회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설교를 좀 듣고 싶어도 저희가 지금 소속된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열어서 사회 설교를 듣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수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요번 우리 저게 너무 좋았어 좀 들어봐 막 이렇게 서로 쉐어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아주 신앙적인 어떤 연계도 더 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특히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굉장히 많이들 요즘에 하시잖아요 단독방에 기도 제목 올리기 그렇죠 또 좋은 신앙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도 기도문이 한번 올라오면 이제 그 동문회 같은 데서 기도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같이 그냥 아멘 하면서 그거를 같이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굉장히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신앙의 연결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부터는 꼭 가정예배를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가정예배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도 한다고요 네 아주 신기해요 왜냐하면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딱 얼굴을 보고 표정도 읽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멀리인 것 같지 않는 느낌을 들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이렇게 손주들도 들어왔다가 바빠서 참석을 못할 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시간대도 다르고 서로 스케줄도 다르고 그래서 잘 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을 작정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여기 10분만 참석하고 나갔다가 또 오겠어요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직 편리하게 돼 있지 않나 현대인들이 핑계치 못하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바쁘면 얼굴이라도 비치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주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네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방적으로 누군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두지 않아도 그냥 탁탁 팝업으로 이제 기도도 탁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내고 또 말씀을 은혜받은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가장 어른이거든요 우리 가족에서는 그런데도 할머니 갖고 어른 옷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손주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생각나면 우리 손주도 그냥 할머니에서 기도해야 하면서 딱 기도하고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마음만 먹고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다 같이 일단 모여야 되고 그렇죠 또 갖춰서 딱 앉아야 되고 이런 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이 그렇죠 형식은 아무 상관없이 정말 만나서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꼭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더 쉬운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그걸 좀 찾아봤어요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1300년대에 유럽 인구가 반으로 줄은 그런 전염병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팬데믹이 300년을 계속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어갔더라고요 그래서 1500년대에 이제 섹스피어가 영국에서 영국 런던에서 극장이 다 다치면서 이제 이류배우 정도 됐던 섹스피어가 극장이 다치니까 자기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막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때 섹스피어의 그 세계적인 정말 역사적인 명작들이 다 나온 거예요 4대 비극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해미리시든가 리어왕이라든가 이런 로미오와 주리엘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다들 좋아하는 그런 명작과 명언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팬데믹 때 그걸 썼더라고요 이 섹스피어가 그가 만약에 그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이런 세계적인 명작들은 우리는 접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런 위기에 또 엄청난 일들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거는 내가 하기에 달린 거네요 그렇죠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걸 보느냐가 굉장히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면 1년에 한도 없이 꼭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가정사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좀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건물들이 너무너무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생겨요 지방이고 서울이고 다 어느 틈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그냥 번쩍번쩍 쓰고 100억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은 자랑이고 반은 간증이고 이러면서 들으면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마음도 들지만 과연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경비를 건물 지는 데다 쏟아야 될까 이런 가슴 아픈 생각도 좀 했거든요 입밖에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필요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를 생각하면 학교 발전에 큰 이정표가 뭐였냐면 건물이 더 근사해지고 커지는 거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건물이 커지는 거 이거가 그냥 상징적으로 떠올랐는데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경은 이 화면 속에 쫙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정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더 실감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건물에 마음을 쏟을 때가 아니다 더 이상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경비가 될 수도 있다 있는 거로 족하고 우리는 지금은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지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게 이런 위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새로운 의미의 개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거의 2년 넘었잖아요 벌써 네 오랜 시간 지속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내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렇게 내적으로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말씀을 대할 때도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새로운 깨달음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접목시킨다면 그렇죠 정말 신앙이 재정비되는 가정을 또 새해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 추세가 시작됐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더 취약하다 보니까 예배를 다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 모임이 반드시 어떤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중요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발성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리 손주도 지금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손주 하나가 고등학생이고 또 이제 그 작은 막내 손주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년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생 손주가 수영회를 교회에서 그냥 대면으로 했는데 몇십 명이 집단으로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가 그 사흘 동안 수영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클로즈 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때야말로 네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꼭 친구와 아니면 목사님이나 무슨 선생님이나 누가 인도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배가 뭔지 그게 얼마나 또 소중한 건지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어떤 다른 그런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신앙적으로 스스로 서는 그 자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사님 손주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혼자서 나의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또 새로운 계기가 되겠네요 네 이제 말씀도 자기가 설교만 들어야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거를 한번 적어보고 쉐어하는 누군가가 쉐어할 수 있고 또 우리 다른 시가구에서 지금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인데 이제 이게 팬데믹에 대해서 애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줌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요 유튜브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하고 그런데 너무 애들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지가 만든 그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뭐 저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차리기도 해서 서로 보여주고 또 레시피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아이디어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차피 엄마들이 좀 도와주게 되면 함께 요리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하는 엄마한테 새로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아빠까지 막 이렇게 저희 막내 아들은 또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나가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도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아빠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반환기가 없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야 너는 슈프다 우리 가정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훨씬 더 가족들이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원래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그렇죠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네 요리는 맨날 엄마가 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며느리는 얘기하러 갔다가 점심때만 딱 집에 와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와요 그런데 본인이 왔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아들아이가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빠지죠 둘이만 먹으라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예쁘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시간이 또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위기를 정말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 가정을 재정비하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똘똘 뭉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요 정말 이 새해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누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우리 아이들도 또 평등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역할 안에서도 정말 누가 어떤 역할이 다 정해진 거 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다시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 행복한 하나님 안의 가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가정상담 시간에 함께해 주신 히즈 유니버시리 양은순 총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스의 힘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ø Smash